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살아있는 인생, 이기호의 사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청하신 분의 남동생인데요. 현재 20살이고 재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이 요즘 들어서 수능을 앞두고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남동생의 진로 적성이 궁금하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생은 현재 20살입니다. 재수 중이고 한 달 뒤에 수능입니다. 애가 머리는 좋고 노력은 정말 안 하지만 성적은 그에 비해 잘 나오는 편입니다. 고3 때도 공부를 못해서 재수를 한 건 아니지만 작년에 아쉬운 결과가 있었고 올해는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도전 중입니다. 그런데 애가 최근에 슬럼프가 오고 지치면서 부모님과 트러블이 생기면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네요. 성적도 잘 나오다가 저번 달부터 좀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동생은 어느 진로에 종사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성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과 선택을 하는데 어느 쪽이 맞을지도 매우 궁금하고 가족이 고심 중입니다. 그리고 애가 친구가 많지 않고 성격이 다친 성격이라서 부모님이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격에 연애를 할 수 있는지 동생 연애운이 들어오는 해는 언제가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동생이 어느 직업이나 학과를 가는 게 유리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랑 내년 중 동생의 학업운이 어떤지 풀이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질문은 상당히 많을 수 있죠. 지금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의 진로가 어떠냐 이런 것은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궁금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인공을 보면 갑신년, 임신월, 개미일, 신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은 없고,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넷, 수기운이 두 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성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전체 8글자 중에 4글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성운이 뭐예요? 학문운을 나타냅니다. 학문운을 나타내면서 인성운이 식신상관운을 극하하니까 이 목기운은 상당히 약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기운이 없어요. 여자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분의 성향이라든가 적성 이런 걸 파악할 때 일단 지지의 구성을 보면 역마살이 강하죠. 역마라는 건 인신사의 4글자를 나타내는데 월지 포함해서 두 글자가 역마살이고요. 그리고 진술춤미 4글자를 화기살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미토만 동시에 역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역마살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역마라는 것은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나타내니까 뭐 외국 유학을 간다든가 이런 것도 형편이 된다면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 재수를 만약에 실패한다든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학교에 들어가는 등록금하고 한국에서 들어가는 돈으로 외국에 무슨 국제학교 이런 데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보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역마살이 강하다는 점에서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아니면 실무영어를 배운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격에 연애를 할 수 있는지 동생 연애운이 들어오는 해에는 언제가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동생이 여자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장간에 보시면 정화가 하나 있는데 이 지장간에 있는 정화도 일간인 개수와 정계층으로 깨집니다. 그리고 31살까지 해당하는 이 대운에도 여자운이 안 들어와요. 32살 이후에 이제 청간에 여자운이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람이 문과를 가든 입과를 가든 뭐 꼭 취업을 위해서 공대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어느 쪽으로 가든 먹고는 살죠.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남동생의 사주를 봤을 때 여자운이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맛살은 강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제 아들이라면 영문학과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문학과가 뭐예요? 우역과 관련이 있죠. 영문학 나와서 이제 영어를 배우면 무역이라는 것은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문학과 나온 사람들이 무역계통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역맛살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영문학과를 가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자가 많아요. 어문학계열은요. 여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일문학과를 간다든가 중문학과를 간다든가 우리나라하고 교류가 많은 이런 나라의 언어들을 배우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문학계열을 가면 여자 주위에 여자가 많으니까 분명히 여자 사귀기가 쉬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남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공대 같은 데 가잖아요. 20대 내내 여자 한 번 못 사귀어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자운이 약한데 주변에 여자가 없으니까 못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이 다 여자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귈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으면 영문학과를 추천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동생이 인성운이 이렇게 강한데 얘가 왜 공부를 못해요? 원래 인성운 강하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2살서부터 11살 계유대운이잖아요. 이때 대운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아기 때 대운이 지금 안 좋아요. 이 사주는 금수가 귀신인데 2살서부터 11살까지 금수만 들어옵니다. 학습 능력이라는 건 이때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주 어릴 때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의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12살서부터 21살까지는 어떠냐? 지금 목기운하고 토기운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 사주는 금수가 귀신이고 목토는 용신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좀 나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22살서부터 다시 수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2살은 이제 군대 갔다고 그러면은 이제 22살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들어오는 대운도 영맛살입니다. 해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대에 외국에 좀 갔다 온 것이 낫지 않을까.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유학을 간다든가 이런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만 봤을 때는 이 병자 대운에 요즘에는 대개 남자들이 32살 넘어서 결혼을 하는데 이 병자 대운에 결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 병아가 여자를 나타내고 자수가 도화살이니까 그리고 나이도 그렇고 이때에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올해하고 내년 지나면서 올해 재수해가지고 이제 시험 보는 거잖아요. 올해 개면요는 식신상가 누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쁘지 않죠. 1년은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11월 4일 날 이때가 토요일이거든요. 이때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4주 기초 강의를 개강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이고요. 총 4번이에요. 기초 강좌는 총 4번이고 전문가 과정은 8번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4주의 핵심 이론만 딱 뽑아가지고 실전에 맞게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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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체는